현대차 중국 공장의 사상 초유의 가동 중단 사태가 하루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납품을 거부했던 부품업체가 다시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부품업체의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권순우 기자입니다. 베이징 현대 4개 공장이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부품 공급을 중단했던 현지 협력업체가 부품 공급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우선 협력사가 부품을 공급해 공장 가동이 재개됐다며 밀린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 사태는 하루 만에 정리가 됐지만 중국에 진출한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단 부품 대금 결제 지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판매 부지는 사드 배치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해소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부품업체들은 이미 지난 2월부터 대금 결제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업체는 단호하게 납품 거부로 대응했지만 국내 업체들은 대금 결제를 잘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동차 부품업계 관계자는 한국 부품업체들은 현대차를 바라보고 중국에 진출한 것이라 결제가 늦어진다고 해서 부품 공급을 끊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체들은 국내 본사에서 자금을 조달해 현지 법인을 지원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근근히 넘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공장 가동 재개 이후에도 부품업체들의 피해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자동차 부품업체 등 사드 배치에 따른 피해 기업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5천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부품업체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내 사업장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거나 중국 내 한국 기업 간 M&A 등 사업 구조를 재편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유동성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 500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